윤도현씨 취재에 상당히 만족해하시는 표정이세요. 윤도현이 충렬됐어요. 티 났습니까? 티 났네요. 다음 소식 뭔가 이슬씨. 네, 한밤에 포장된 중간 열기입니다. 부산을 즐기는 스타들, 80여행 스타가 영화제를 흠뻑 즐겼습니다. 아, 진짜 다양한데요. 개막 7일째 부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 스타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스타의 숙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오늘 배우의 밤 스타로드 레드카펫 한 번 행사 더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오늘 혹시 일정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저희 영화팀이랑 밥도 먹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 네, 안녕하세요. 한밤에 TV 하나의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뭐, 반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제 개막식 유해는 뭐 하셨어요? 유해는 갈북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구탕 먹고. 오늘은 뭐 드셨네요? 오늘은요,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 거기 먹으려고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우성 씨. 오, 정우성 씨입니다. 오, 정우성 씨. 그의 긴장이 한순간 마비된 편의장. 재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악마가 있나봐요. 아, 또 분명하네. 힘들게 찍었고 힘들게 하는 스페셜입니다. 상승을 추워하는 정우성 씨의 분위기. 가야가 이제 마음이 나보니까. 날아있네.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 아... 진짜? 안녕, 이현희 씨. 이현희 씨.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저희 마음도 되게 들떠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주얼커플 떴다고 난리예요, 부산에 지금. 너무 좋은데요. 해운대를 걸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면 되죠. 그런 줄은 꼭 봐야죠. 비주얼커플을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마음에 드시나요?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를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눈빛만으로 마음을 서로 잡는 남자. 영화 깜초리로 돌아온 데이트 유아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부산! 여기가 대단하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술이죠, 뭐. 그럼요. 오셨나요? 정댕이. 즐거운 자신이 많아가지고. 깡초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 국제영화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봐도? 아하하하하하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부선 씨. 아니 부산은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더 편해요. 부산 여름이 더 편해요. 이번에는 제가 주시의 엔박. 부산에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와우. 랜시 싫어, 랜피큐. 한국말 잘 알아듭니다.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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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눈을 어디서. 아하하하하하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배우 최승연 씨. 그때의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발 디딜 틈 없는 현장. 그 사이를 뚫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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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영화제에 온 건 3년 만에 온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드리고. 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여동생이 좋고. 배우 최승연은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정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빅뱅의 탑이 아닌 영화배우 최승연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설레고 있습니다. 하다가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손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었어요. 아, 지금 이게 다 부상도 한 거예요? 네, 부상도 한 거예요?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러신 거예요? 이제 액션 씬을 찍다가 유리 파편이 튀어서 살점이 한 이만큼 달아내서 적극 수술해서 모아서 수술을 아팠죠. 네. 김유정 씨랑은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어떻게 돼요? 띠동갑이에요.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뭐, 차량...